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셋! 시저분!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아! 되게 여기가 뜬갑네요! 여기! 엄청나요! 지금 인파가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요 자기소개 못할 거야 우리! 좋아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샘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상에 놀아봐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샘입니다! 준비됐죠? 오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 클루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채소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도이입니다! 반가워요! 방금 저희가 들려드렸던 곡은 오프닝 곡! 곡 제목이 안녕히 사회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들려보고자 안녕히 사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죠? 오! 아니 근데 열심히 춤도 따라쳐주시고 진짜 반짝 놀랐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맞아요!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물이 나오더라구요 어? 맞아! 좀 많이 젖으셨는데 괜찮아요? 앞으로 더 맞아도? 네! 저희 노래 많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또 쫄딱! 더 젖으실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남보다 이만하게 낫죠? 이렇게 신나게 즐기실 때 여러분들이 따라서 말해주실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이랑 같아요 바로 뭘까요 여러분? 혹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의 데뷔곡이기도 한데요 바로 눈두난나라는 곡이에요 되게 신나는 노래니까 여러분 더 신나게 즐겨주세요 알겠죠? 근데 뒤에 계신 분들 보이시나요? 맞아요! 뒤에 계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시는데 계속 뛰으셔가지고 괜찮으세요? 그리고 옆에 분들도 계세요 쓰신 거 아니에요? 어머! 저기 팬들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만큼 다들 안전하게 잘 놀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저희 화이팅 공연 한번 바로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렛츠 부트 시그린! 같이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또 한 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렛츠 부트 시그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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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감사합니다! 렛츠 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